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대성, 그다음에 시대인재. 감독님 우리 사진을 한번 쭉쭉 보여주실까요? 입시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했더니 이들 학원들이 말이죠. 현직 교사들 1억 원 이상 준 사람이 60명 최대 9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주면서 수능 출제, 교재 만드는 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회담당 인사 메가스터디에서 9억인가요? 9억 얼마 받았고 교사들 중에서 저렇게 과외로 원래 교사들은 겸증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드러났냐 하면 학원에서 세금을 내야 되면 어디 줘야 되는지 이게 지금 급여로는 이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바로 이 사교육 카르텔의 바로 핵심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면서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130명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5천만 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만 130명이에요. 그럼 밑에는 엄청 많이네요. 밑에 어쩌다 한 번 해서 몇백만 원하고 천만 원, 이천만 원, 4,999만 원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130명 중에 대형 학원으로부터 억대 이상의 뒷돈을 받은 사람. 문제 내주고 분석해주고 60명입니다. 억대 이상이.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방금 나온 경기도의 사회교사 9억 넘게 받았네요. 9억 3천만 원 받았네요. 아니, 몸값이 10억이면 그냥 교사를 때려치우고 학원 강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액의 뒷돈, 거액의 자문료를 시대인제니 대성인이 하는 대로부터 받을 수 있었느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수능 출제위원이나 교과서 연구과정, 연구위원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맞춰주니까. 여기서 보세요. 학원이 돈 벌이하겠다고 사교육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9억을 줬어요. 그러면 9억치 문제를 받아서 이거를 그러면 9억 이상의 가치로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되면 비싼 강의 듣는 애들한테만 이 문제집을 나눠주는 거예요. 몇백만 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도 클라스가 다 나뉘거든요. 인터넷 강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의 비싼 강의 듣는 애들한테만 이런 게 선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거액의 학원비 내고 강남 갈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EBS 보고 공부하고 교과서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과 비슷한 이런 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돈이 있고 형편 영역해서 주말마다 강남 올려보내고 또는 강남 살면서 이런 대형 학원들 다닐 수 있고 VIP 클래스 듣는 애들은 이렇게 9억씩 턱턱 주고 5억씩 주면서 출제위원 경력 있는 교사들이 만든 최신 동향의 문제집을 남들 모르게 풀 수 있다. 이게 카르텔인 거잖아요. 그럼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은 너무 불공정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는 게 이번에 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이준석은 대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교육을 뭘 아느냐 식으로 씹었던 거 10분의 1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지 누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국세청을 딱 찔렀 거예요. 국세청이 이제 이번에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제, 이강학원, 이투스 이런 대형 50억 이상, 매출이 50억 이상인 학원에 대해서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급에 대한 명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명 학원, 유명 교사들 주는 게 다 나옵니다. 경기도, 서울 등등 나오는데 대부분 이 교사들이 보니까 EBS 강의를 하기도 하고 EBS가 지금 수능 연계율이 70% 넘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들마다 자기 취향의 문제에 어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또 실제로 여기 중에서는 결제 수능 시험을 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취향에 맞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수능 보고 나면 와, 이 학원 문제가 완전히 그냥 대박이네. 그다음에 대면 학원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단지 급여 문제만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권을 많이, 뭐라고 할까, 금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골프도 치게 하고 무슨 술자리도 하고 적들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받은 것만 이 정도지 실제 학원들이 강남에 있는 유명 학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를 낼 만하고 또 이렇게 어떤 학원 교사들 중에서 아, 똑똑하고 잘한다.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사교육 카르텔의 가장 핵심적 고리였던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건 이번에 드러났고요. 제가 이제 유승민과 이준석, 너네가 사교육 카르텔 증거가 있니 없니 했던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들입니다. 아, 맞아요. 아니,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교육감도 뽑아요. 저는 일단 이 제도가 글러먹었다고 봐요. 정당에서 공천을 하게 하던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게 하던가 어쨌거나 대부분 지난 세월 내내 진보 교육감들이 판을 쳤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나 교권 추락 문제도 저희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렇게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9억을 넘게 받는 교사가 나오고 하는데 교육감들은 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지적도 안 하고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책임 안 주고 앞으로 잘 점검하겠다고 넘어가면 끝입니까? 이게 완전 돈 있는 애들만 비싼 문제집, 좋은 문제집으로 수능 잘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던 건데 이걸 방치했던 무능한 교육감들도 뭐라고 나와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다나 지금 3번이나 연속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같은 사람은 한마디 말이라도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 지적 안 했으면 대통령의 선제적인 지적으로 세무조사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시장의 큰 손들은 대부분 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정청내와 함께 학원을 했던 그 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인하고 있는 정청내나 그다음에 정봉주라든지 다 학원했던 사람들 출신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다 뒷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의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뒷배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학원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그 선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학원에 대한 실력이 확 차이나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나면 강남대선 가면 이번 수능 대박이었대. 거기 나온 문제들 대부분 다 나왔대. 시대인재 가니까 다 나왔대. 시대인재가요. 올 작년 매출만 3,8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3,000억 정도가 교사들 그쪽 선생들 월급을 나갔는데 이 중에 상당부분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집을 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게 하는 거죠. 그게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이제 문제를 내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수능하고 하니까 킬러 문항 같은 것도 서로 교류하고 하니까 그 학원 다녀야 무조건 의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딱 이야기된 게 뭐냐면 시대인재를 다녀야 의대를 간다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에 콕 집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카르텔이란 게 그렇습니다. 항상 연결이란 게 우리가 그동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린 겁니다. 이거를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육감들 다 못 건드리고 정치인들 다 뒷배들이 학원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고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에 이걸 그냥 확 치고 나가니까 이렇게 이번에 들통이 난 거죠. 저는 이 정도 기사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침묵하고 말 안 하는 교육 관련 정치인들이나 교육감들도 다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교육 카르텔을 비유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문제가 드러났으면 일선 교육감들은 당연히 입장성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이거 점검하지 못해서 너무나 국민들 볼 낯이 없다라는 이야기 나와야 되고 국회에서 교육 관련 담당했던 정치인들도 한 마디씩 해야 돼요. 이거를 비유하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지금 교육개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카르텔들이 다 있습니다. 이 카르텔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면 제가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데 제가 사실은 유승민, 이준석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이미 다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은 판단인물들이기 때문에 언급해봤자 키워주는 꼴이니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사교육 카르텔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교육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승민, 이제 당신은 뭘 아는데?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또 공교육 가지고 대통령한테 핀잔과 비난과 이런 걸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런 금수적 카르텔이 문제다. 유승민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죠. 본인이 그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국회의원했죠. 지역구 물려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픽돼서 이준석, 아빠 친구가 유승민이잖아요. 결국 부모 세대 때 인맥과 카르텔로 손쉽게 갑자기 비대위원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해준 비대위원빨로 직업 최고위원하면서 아직까지 삼선이지만 방송 많이 나오고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런 손쉽게 정치를 한 금수저들이, 정치 금수저들이 현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핵심을 집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말도 안 된 일인지 이걸 계기로 좀 우리 국민분들이 더 많이 아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참... 저는 처음에 그 말 할 때 보니까 아, 이 선수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알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옛날에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괜히 뭐 어설프게 대들다가 큰코다친다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